쉽지 않은 선택 다일런트 두장변화 두장변화? 물음표 대단원 보스도 슬라이미아 아니 미친겜 깍두웜 이하루벌 지구 지구 슬라임 잡을 수 있으려나? 아까 포션 있으면은 슬라임 잡을 수 있으려나? 슬라임 무한의 겁날? 복없는 타멸 개똥댥 개똥댥 무한의 겁날 일반의 아주 풍성 도넛 어느냐 메아이 무한의 겁날 엽 위어로 아님 말고 그런데 아! 실수 놓고 아드 이건 변화해야겠는데 아 그래도 제거할까? 이색 뭐있나? 죽으면 다시한다 죽음을 두려워 않는 제 이슬더스 정신 제 이슬더스 정신 파격과 수비를 지웠다면 이긴 것이다 앗 오바 오바 으으 내 꼬리 룬 피 룬 피 룬 피 룬 피 룬 피 내 개제 케이슬더스 케이슬더스드 가자 몰루표만 밟는다 죽으면 다시한다 뭐냐 이젠 누가 도둑이지 폭폭성 내게 힘을 줘 복시라 이겼습니다 와 이걸 이겨낸 오케이 이김 잘되라 40초 3 1 피 2 2 3 3 2 4 6 6 7 7 8 7 9 10 10 11 10 10 11 아 아 아 아 아 아 카운터 아이고 폭폭성 상금 감사합니다 3폰에 31댐 때리는 미친 드래그 게임 아 31댐 또 떴어 드래그 게임 공포 참아 오직 대단원 만 대단원 올리우 수 제발요 대단한 옷만 생각하기 아 대단한 옷만 오면 뭐한다니까 쌉쌓까 쌉쌀 돈이 없네 이거 이제 보스 뭘로 잡냐 몰라 대단한 옷 주겠지 제거 사일렌트 제거 당신은 미친 크렘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아 대단한 옷 5시에 대단한 옷 무슨 내장의 채더도 먹을만한데 아 대단한 옷은 지 früher 핥 룰 1,2,3,4,1,3,4,1,4,5,6,4,5,7,4,7,4,5,5,6,4,7,7,7,7,7,7,7,7,7,8,8,8,8,8,8,8,8,9,8,0,9,8,8,8,10! 또 31뎀 넣으러 왔냐 내가 먼저 잡았다 공포포션은 아마 인공물 까기가 좀 힘들텐데 그래도 교활한 포션보다는 죽을듯 공공격 덕락 공공격 덕락 옆에 제 깨난 애들이 대갑축해주지 않을까 일단 때려놓자 일단 공공격 덕락 일단 동공격 덕락 내연금 전략가나 반사신경 한 장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한 장도 전략가나, 전략가나는 거 전략들 아씨 아 뭐하냐고 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옥쭈 시작도 풀갱 어 어 고고특 천혀 싱싱하지 않음 룬비 애왜안은 연정도면 괜찮다 대단원임 왜 안온? 니며로면 고 대단원의 마크위스 소재목에 정정언키키키키키키 업 상전부터 가자 대단원의 마크위스 이름값하려고 심장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네요 업 어 헐 헐 신성보다 수리검이 났겠지 아니 그니까 병번개보다 돈 없으니까 일단 물음표 좀 피해갑시다 이제 슬슬 저분성이예요 저분성 덩락쿵 실시간 덩락 구라쩨 구라쩨 응 내장해찌만 쓸거야 아 내장에 제가 먼저 쓸걸 받은 듯 잡은 듯 하지만 잡지 못하다 앵고 오맹 포션 먹을걸 대단원 대단원 뭐야 이거 고개 주셈 사일님 고개를 드세요 천천히 이박에서 유물 딴게 이건 또 언제 잡고 있냐 덱을 빨리 돌리면 빨리 잡을 수 있어 액션 게임 쓸데스 몰 루표 카드 몰 루 카드 있으니까 좀 낫겠지 몰 루키 갠전 여기 카드 파밍 많이 하니까 어 쓰레기겜 잠깐만 아 굴라치지마 수비대기 대장밖에 없다고 개같은 개만 벌망스럽네 벌망스럽네 맨날 중과로 방송만 봐서 그런가 화면이 흐릿한데 정상인가요? 지화질이 떨어도 서럽습니다 아님 말고 아 포션 딱 골아 박아서 노우 잡네 양로 이 고개 해야지 비늘 비늘 좋구요 백상격 뭘? 아니 고 고개를 먹으면 고개 플러스가 나오는 것 상식 아닌가 고개를 먹으면 고개 플러스가 나오는 것 상식 아닌가 상식 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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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빨리 사용하면 빨리 잡을 수 있다 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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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 가면 옆에 무릎표 갈까? 제거만 하면 되든 상황이니까 무릎표가 날 것 같은데 잘못 누른다 내 턴 응 핑하 핑시 개만이라는 뜻 내 턴 내 턴 내 턴 방금 큰일 날 뻔 했네 오기다 방문으로 모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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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덱에 쓰레기 좀 그만 넣어라 뿌리거만 썼으면 예배할 수도 있었겠다 와우 탑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순수 가든 무색 포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색 포션이 제일 낫겠지? 뭐 사실 제일 나은 걸로 치면 유령 포션이 제일 낫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쓰레기 향컨도 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놓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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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